두 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바로 그때, 고선지의 정벌 다음 해인 751년, 이슬람 제국은 당 지배하에 있던 이 사마르칸트를 점령한다. 사마르칸트를 점령한 이슬람 제국은 이곳을 동쪽으로 진출하는 그들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당에 조공을 바치던 강국은 이슬람에 의해 무너지고 왕궁턴은 아랍군대가 주둔했다. 이곳 아프라시아 보안궁턴은 프랑스의 고고학 조사단에 의해서 10년째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조상수의 동일의 진출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다시 반드시 가고 있는 방어로 진출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이 장소의 지지압을 지지압을 지지에 대해서는 이 아프라시아에 주둔한 아랍군은 이슬람 제국의 동방총독 아부 무슬림의 군대였다 아부 무슬림의 아랍군대는 이곳을 점령한 후 바로 안서 또 호부 공격을 준비했다 아랍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е одно из сообщений в араб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о том, что Абу Муслим готовил поход в Китай. Не просто речь шла, то есть не только Гао Саван Джей пытался идти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как бы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но и с западной стороны аббасиды пытались организовать, а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это была идея Абу Муслима. Абу Муслим в Китай. Абу Муслим в Китай. Абу Муслим в Китай. 가장 치열했던 전 적진은 현재 Казахстан과 Киркинстан의 국경이 지나는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다. 고сон지 군대와 이슬람 군대가 전투를 벌인 곳은 탈라스 평안 가운데서도 바로 이 아틀라 성이다. 이 아틀라 성이다. Китай descent. это было не так. но в древние места у нас 751 века здесь, в Атлахе был крупный сверни포 между Китай и Абрамами. 7만에 당과 북방 유목민 연합군을 이끌었던 고선지와 이슬람 최종의 군대와 중앙아시아 연합군을 이끈 살리히 두 장군의 대격도는 탈라스 평원에서 5일 동안이나 계속됐다 사태는 고선지군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고선지군에 연합했던 카롤루기 당을 배신하고 이슬람군의 가담에 고선지군을 협공한 것이다 자치통감에는 탈라스 전투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칼라로프족이 반란을 일으켜 이슬람군과 함께 협공했다 고선지군은 이 전투에서 대패했다 고선지군의 대패의 원인이 됐던 카롤루족족은 돌궐족의 일파로 당에 복속됐던 종족이었다 part 2장 10번 젊은 신과는 도서에 대해 아랍 사서에 있는 아랍 사서는 당시의 전투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중국 연합군을 격파한 아랍 장군은 제아드 이븐 살리히다 751년 7월 동방 총독 아부 무슬림이 제아드 이븐 살리히 장군을 파견해 탈라스에서 중국군 5만을 죽이고 2만을 포로로 삼았다 당시 이 탈라스강은 고선지 군사들의 피로 물들었을 것이다 살아남은 고선지 병사는 고작 수천 명분 고선지는 평생 처음 패전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이 탈라스강은 이 탈라스강은 지지된战입니다 많은 지지된战은 우리의 시리즈는 이 탈라스강은 이 탈라스강은 탈라스 평안 아틀라